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chapter 6 처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chapter 6에서는요, 선생님이랑 전치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쓰면서요,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유닛 1, 시간의 전치사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명사 앞에 쓰여서요,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고 해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오늘 공부할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는요, at, on, in, before, after, for 등이 있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첫 번째 표현, at, on, in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시간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5시, 7시, 8시, 이런 식으로 시간 앞에는 우리가 at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5시에 일어나. 너무 일찍이다, 그치? 자, 몇 시에? 라고 할 때,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에, 에, 에인데요. 자, 여길 보면은 5시에 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우리 at 씁니다. 그래서 at 5 o'clock, 5시, at 11.30 하면은 11시 30분에, 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확한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이 있죠. 예를 들면 at noon 하면 우리 12시, 낮 12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정오 라고 하는데요. at noon 아니면 밤에, at night 아니면 at midnight, 밑 하면 우리가 한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자정을 뜻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at midnight 아니면 at dawn, 새벽을 뜻하죠. 자, 이런 표현들 앞에는 at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는 언제 붙이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May 1st 하면 5월 1일이죠. 자, 이렇게 몇 월, 며칠 날짜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5월 1일, 6월 7일, 자,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날짜를 표현을 할 때, 혹은 on Sunday, 일요일에, 자, 이런 식으로 날짜나 유일 앞에 우리는 on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on my birthday, your birthday, 이렇게 누군가의 생일, 자, 이것도 어떤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 앞에도 on 쓰고요. 자, 그리고 children's day,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데이, 자, 크리스마스, 이런 날 앞에, 날짜, 유일 앞에는 on을 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in을 쓰는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 월, December 하면 12월이죠. Spring, 봄, 자,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연도, 자, 이런 식으로 월, 계절, 연도 앞에는 in을 써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12월에 라고 할 때는 in Decemb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침, 오후, 저녁을 나타낼 때도 우리는 in을 씁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저녁에 라고 할 때도 in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I usually get up at 6 o'clock. 나는 보통 get up 하면 일어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죠. 자, at 6 o'clock. 자, 우리 6시라고 하는 시간 앞에 at을 써서 이야기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밤에 라고 표현할 때 night 앞에 at을 붙여서 at night, at night, 밤에 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장을 해석해 보면 He doesn't drink milk at night. 그는 밤에 우유 마시지 않아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She was bor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she was born 하면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On February 7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우리 친구들 February 하면 우리 2월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분명히 선생님이 in, 전치사 in 설명하면서 월 앞에는 in 씁니다. In December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1월, 2월, 3월, 월을 나타내는 달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는 in을 쓰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그냥 2월을 뜻하는 게 아니라 2월 7일을 뜻하는 표현인 거죠. 그쵸? 그냥 2월 February만 있다라고 하면 in을 쓰는 게 맞겠지만 그녀는 2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잖아요. 그쵸? 7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 요일 앞에 쓰는 on을 쓴 거예요. 자, 요 내용 꼭 기억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장.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은 is in November. 맞아요. 여기 보면은 November 11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비교해보면 여기에서는 2월 7일, 7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on을 썼고요. 여기에서는 달, 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in을 썼다라는 거 이 두 개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뜻을 가진 시간의 전취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before 하면 뭐뭐 전에 라는 뜻이고요. after 하면 뭐만한 후에 라는 뜻이 있는데요. before 10 o'clock 하게 되면은 10시 이전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before sunrise 하면요. sunrise는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반대로 after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한 후에, 그 다음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fter 5.30 하면 5시 30분 이후에 after school, 학교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통 after school 하면 방과 후에 학교 마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before 전에, 그 다음에 after 후에 자, 그 다음에 for 이란 표현이에요. for 30 minutes 하면 30분 동안 그 동안, 30분 동안 자, 그리고 for an hour 하면 hour, 한 시간이죠. 그래서 for an hour 하면 한 시간이란 그 시간 동안 자, 그리고 for two months 다음은요. 두 달 동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은 for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she goes swimming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goes swimming go swimming 수영을 간다. 뭐 뭐 하기 전에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이렇게 전에 라는 뜻으로 before 썼고요. 자, 두 번째 보면 after 뭐 뭐 하는 다음에 after school 학교 마친 다음에 방과 후에 they play basketball basketball 농구를 합니다. 라고 한 거고요. 자, I sleep 나는 자요. for eight hours 얼마 동안? 여덟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자, everyday 날마다 매일 여덟 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뭐 뭐 동안에 라는 뜻으로 지금 for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은 많은 시간에 대한 전지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 before after for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공부했던 전지사들 그리고 함께 쓰는 표현들 어떤 것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